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도내 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인 5시 45분에 끝납니다. 도내에서는 원주 4,130명 전체 응시자 12,330명 가운데 결시자는 12.59%를 기록해 지난해 11.74%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4교시 탐국 영역까지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방금 전인 오후 4시 37분에 시험을 마쳤고 제2외국어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5시 45분에 시험이 끝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치러진 수능시험 성적은 다음 달 9일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원주 DB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원주 DB는 내일 원주종합체육관서 열리는 안양 KG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9번의 홈 경기에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반석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L 통합 웹사이트에서 입장권을 예매하고 수험표와 신분증, 학생증을 지참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민관경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등 각 지자체는 경찰, 청소년 지원단 등과 점검반을 편성해 번호가와 청소년 밀집장소에서 오늘 밤 야간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의 음주, 담배, 이성 혼숙 등의 일탈 행위와 함께 이를 묵인하고 방조원 행위까지 단속됩니다. 지난달 원주시 환경사업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쓰레기 수거가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3인 1조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 차량 발판에 올라가지 않는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한 이후 작업 속도가 늦어져 주 3회씩 진행되는 주택 종량 재봉투 수거가 1, 2회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우산동과 퇴장동 등의 불편이 크지만 위탁 운영업체의 코로나19 확진과 인력난으로 정상화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을 예상되고 있다며 인력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기술 투자 제휴를 위한 2022 인터그린 CNA 파트러닝 행사가 오늘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이번 행사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 테크노파크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28개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15개 파트너링 기관 기업이 참여해 그린바이오 사업화 투자 유치 사례 발표와 참여기업 기관의 1대1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5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에 국비 161억 원 등 231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의 시장실이 7층에서 1층으로 이전돼 다음 주부터 운영되겠습니다. 시장실 이전은 원강수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1층 민원과 옆으로 이전해 시민들의 말씀을 더 열심히 청취하겠다는 민선 8기 원주시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원주시가 밝혔습니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대기실 등을 갖추고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원주시는 22일 오후 시민들에게 시장실을 개방하고 일주일 동안 시민 게시판을 설치해 원주시의 미래에 대한 바람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열흘 만에 직전 주 같은 요일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1,820명으로 전날보다 651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92명이 줄었습니다. 시, 군별론 원주가 504명, 횡성이 59명, 영월이 31명, 평창이 28명 등입니다. 열흘 만에 직전 주에 비해 하루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주간 확진자는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난 1,121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6명입니다. 영월군과 영월군의회가 지역이 가진 자원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우수사례 탐방과 현장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자원 활용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북 남원 관광벨트와 임실 옥종호 출렁다리, 경기도 광주 화담숲 모노레이 등을 탐방하게 됩니다. 또 지역 전문가 한림국제대학원 엄상용 교수를 초청해 지역 소멸대응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논의와 토론 시간까지 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